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호산나 방송계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산나 방송국은 앞으로 복음 방송으로서 나룻과 주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문화의 공간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은 또한 공간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글자막은 또한 공간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간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한국국의 한국국의 한국국 movements 그리고 한국국은 since 2009 그리고, 한국국은 아주 아름다운 동사들 아주 대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은 totem이다 마찬가지로 다 хар여드나 그 후주도 경제는 dotem다 그리고, 한국국을 저항하고 in their prepared way to integrate with Kenyans live with Kenyans and to help us as Kenyans progress as they need take into account that Kenyan longed Korea 10,000 dollarsLebasa 1964 and focus Korea for 2-years to pay back but Koreans are farmed a miracle 그리고 거의 30 정도 정도 되는 것이 아닌 성적이니 수당자영상으로는 전혀서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데스컬을 직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가 더욱 힘이 주어진 것이고 부산의는 다른 곳이 많은 것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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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channel for persona FN to meet people who not met Jesus Christ so God bless you thank you